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미국 국빈 방문시에 백악관에서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 때문에 당시에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을 환호했습니까 사실상 미국 국민들의 국민 가요로 가슴 속에 깊숙이 새겨져 있는 국민 노래인 아메리칸 파이 이 돈 맥클레인 이 노래를 만든 돈 맥클레인도 윤석열 대통령의 노래 그 노래가 아주 잘 부른 것이며 아주 노래의 그 깊숙한 워딩 그 워딩을 잘 표현했다라고 돈 맥클레인도 직접 밝혔죠 그뿐이겠습니까 돈 맥클레인이 내년도에 한국에서 와서 하는 이 콘서트 본인의 콘서트에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이 노래를 트위에스로 같이 부르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이 소식이 당시에 미국 언론들과 또 영어로 된 유럽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영상이 계속 화제가 됐었죠 아시는 것처럼 총칼보다 강한 것이 바로 문화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노래 한 마디가 미국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일본에서 열렸던 g7 정상회담 당시에 g7 정상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아메리칸 파이를 회자하며 얼마나 윤 대통령을 칭찬을 했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노래 하나로 기가 막히게 미국인들과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아메리칸 파이가 리투아니아에서 떼창으로 터졌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애착 패딩인 회색 패딩이 지금 급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과 소박함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리투아니아에 간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리투아니아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현재 시간 산책길에 미국 상원위원 일행과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본 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빈 방문 때 불러 화제가 됐던 아메리칸 파이를 함께 불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도착을 해 4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시차 적응을 위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빌뉴스 9시가지를 산책하던 중 피트 리케츠 미국 상원위원을 우연히 만났다라고 이도훈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미국 상원위원 리케츠 위원이 식당 야외 자리에서 식사를 하다가 산책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발견하고 달려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리케츠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시 멋진 위혜 연설에 감사하다라며 내일 아침 접견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당시 야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미국 대표단 직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환호를 하며 아메리칸 파이 떼창을 불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단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환호를 하며 아메리칸 파이 떼창을 부르자 빌뉴스 시민들도 한국 대통령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백악관 만찬에 초대된 윤석열 대통령은 내빈들 요청에 돈 맥클레인의 이 노래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었죠 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이 아메리칸 파이 떼창도 떼창이지만 윤 대통령의 애착 패딩인 회색 패딩이 지금 굉장히 인기를 얹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산책을 하며 입은 회색 패딩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도착해 시차 적응을 위해 산책을 했는데 이때 입은 회색 패딩이 3년 전 입었던 옷과 같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한 네티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진정성에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투표를 위해 서울 소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서를 찾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입었던 회색 패딩, 이번 리투아니아 산책과 마찬가지로 회색 패딩의 검정차림 지난 5월 16일에는 자택인 서울 소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반려견 써니와 함께 산책을 한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역시 이때도 리투아니아에서 입었던 회색 패딩과 검정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KBS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회색 패딩을 자주 입는 이유에 대해 어디 갔다가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하나 사서 입은 것이라며 우리같이 뚱뚱한 사람은 몸에 맞는 옷이 잘 없어서 뭘 하나 사서 입어서 딱 맞으면 그 종류를 색깔별로 바꿔가며 계속 사입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 소식 역시 지금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번에도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처음부터 미담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바이 대창 또 윤 대통령의 회색 패딩 급상승 뭐겠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로 그 진정성이 깊은 대통령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